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교육당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27일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학생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씨는 본인의 자녀가 한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제재에 나선 담임교사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교권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